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영어로 화이트 밸런스, 줄여서 화벨 또는 WB라고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라는 것은 촬영에 들어가기 앞서 카메라의 색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입니다. 촬영 전에 하얀색 판을 통해서 촬영 기사님들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맞춘다 해서 화이트 밸런스라고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라고 해서 꼭 하얀색을 안 써도 되며 검은색이나 회색을 써도 무관합니다. 단, 유색은 안됩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는 야외에서와 실내에서 틀리고 실내에서도 형광등이나 할로겐 등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여러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각 그림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색감이 틀려집니다. 그림이 나타내는 뜻은 이렇습니다.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하시려면 그냥 오토 화이트 밸런스인 AWB로 놓고 하시면 되고,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촬영하려면 커스템으로 놓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면 됩니다. 커스템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기 전과 후를 보면 이렇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기 어려우면 색온도를 통해 맞추는데, 색온도는 Kelvin 값이라고 하며, K값이라고도 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따뜻한 느낌이고, 주로 밝은 실외에서 촬영할 때 사용하고, 숫자가 낮을수록 차가운 느낌이며, 형광등이나 텅스텐 조명의 실내에서 사용됩니다. 화이트 밸런스나 색온도는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달리 맞춰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이나 고정적인 피사체를 촬영하실 때는 올바른 색깔로 보일 수 있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거나 색온도를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용어인데, 만일에 이를 잘 활용하면 재밌고 자신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비디오 코치였습니다.